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가치 대상 시상식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가치 대상 시상식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가치 대상 시상식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가치 대상 시상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가치 대상 시상 4 으 아 아 으 지상 사과받아보니까 기분이 새로워집니다. 안녕하십니까. 셔틀드가 꿈꾼 바꾼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받은 상을 무엇보다 어떠한 상보다 더 가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